HAB가 CBBW를 만기전 취득했습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CB32억원, BW10억원으로 합계 42억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만기전 취득은 오버행 물량을 해소합니다. 오버행은 돌출된 부분인데 산도 주가도 오르기 힘들게 만듭니다. 주가에서 오버행은 CB전환입니다. 정말 그럴까? 2021년 8월 HAB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9월 CB전환이 공시됐고 10월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2019년 9월 HAB 생명과학은 CB를 만기전 취득했습니다. 오버행 이슈는 소멸됐고 10월 주가는 순조롭게 상승했습니다. 오버행은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됩니다. 왜 사채권자는 CB를 회수했을까? 보통 사채권자는 전환가액과 주가를 비교하는데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냥 원리금을 회수합니다. 이번에 HAB CB는 전환가액이 3만원에서 3만1800원으로 상향 리픽싱 됐습니다. 주가는 3만2800원이죠. 사채권자는 CB를 주식으로 전환해도 먹을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원리금을 회수한 것 같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빅토리 종목 추천을 받아보세요. 매일같이 목 놓아 부릅니다. 수익률도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